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는 병원에 방문하는 것조차 꺼려지는 분위기인데요. 이에 따라 소외된 지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며 약국에서도 편하게 약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민재 기자입니다. 충남 예산군 신양면에 있는 한 약국입니다. 이 지역은 불과 5개월 전까지만 해도 병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이 있었으나 문을 닫게 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한때 불편함을 겪기도 했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코로나19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는 병원에 방문하는 것조차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 지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감기약, 소화제와 같은 가벼운 질환에 사용하는 조제약에 대해서는 병의원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도 3일 분량 범위에서 구입 가능하게 되어 교통이 불편한 주민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는 병원이 없는 옷이나 이런 면소제지 같은 데에 약국이 되어 있을 때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와서 도시에 나가서 약을 좀 받아서 이렇게 먹기가 힘드는데 여기까지 옷에서 처방조제가 되고 그래서 많은 편의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테로이드와 같은 전문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라도 구입할 수 없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